산만울의 한 소녀와 종가 선생님 이야기 추억에서 들리던 엄마의 그 노래 오늘따라 눈물이 납니다 만나고 좋은 거 아니여니 떨레미 어둘레미 기우시면 나 깨타버린 눈물에 그 불들은 어떻게 말로 나갈까요? 보았나 훔쳐야를 무심일이던가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 키워주시느라 정말 감사했고요 꼭 효도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손길이가 은행 천정 의상 이젠 나이도 먹었죠 세상 참아리 힘들어 지치는 날이며 듣고 싶은 엄마의 노래 만나기 좋은 건 아니여니 딸래미 아들래미 키우시면 까맣게 타버린 눈물의 솔들을 어떻게 말로 나아는걸요 보았던 봉초녀를 모시리던가 구세와니나고 이 노래여 구세와니나고 구세와니나고 미화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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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축하드립니다. 고맙다. 진짜 해피바이러스고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.